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열한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2장 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건넘의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엘리아와 엘리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엘리아와 엘리사의 언약의 여정 계속해서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의 언약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신 언약의 말씀 원단 메시지 잡고 기도하면서 또 지역 살피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임을 가질 때마다 또 지역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또 본부 원단 메시지 2강 때에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먼저는 본당 헌당 본당 헌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본당 헌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내가 어떻게 이 본당 헌당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혼신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본당 헌당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한구자 먼저 드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한구자를 먼저 드리는 믿음으로 작정되어졌던 헌금, 드리고 있는 헌금을 미리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또 현장 예배 병행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현장 예배가 어려운 분들 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당분간은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카드를 인적사항 써서 기록해서 전달하고 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전사님께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만 생명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결단하고 영접하면 또 교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 곧 237 보금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본부에서 주신 메시지가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보좌의 상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보좌의 상달이 되어지니까 237과 연계가 되어지고 곧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 받게 되어집니다 이 237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또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지역 보금화예요 지역 보금화 가정 가문 보금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해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237이기 때문에 각자가 있는 지역에서 각자의 가정을 보금화하는 것이 또 각 지역을 보금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사역자 조장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운동을 펼쳐나가면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는 237을 보금화시켜주시는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요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의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역자 조장은 더더욱 지역에서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세워주셨는가 먼저 나 자신을 치유하도록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사로 세워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주위를 치유해 나가게 되어지게 되면 237은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유가 없는 곳이 바로 흑암이 역사하는 어둠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영적인 의사로서 현장을 살려 나가야 되겠고요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참된 왕의 왕적 직분을 누리면서 흑암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 개인을 잡고 있고 가정을 잡고 어려움을 주고 실패시키려고 하는 흑암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돼야 되겠고 또 영적인 참된 재생적인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 재생적인 직분 가지고 지역의 재앙과 저주를 꺾어나가고 참된 선자적인 직분 가지고서 우리는 미래를 열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힘 가지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노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힘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믿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전도자와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자와 함께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복 중에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전도자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또 생명 살리는 이 전도 속에 있는 만남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역 정복을 할 수 있는 이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만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세와 이두로의 만남 모세와 이두로의 만남 이 이두로는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모세가 애급에서 살인죄를 지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습니다 미대한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이 이두로 장로를 만났죠 결국은 이두로의 사위가 되어졌는데요 이 도망갔을 때의 모세의 이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모세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다운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두로를 만나서 함께 지내면서요 언약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두로가 도왔고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출애급시키는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 이두로의 만남 최고의 응답 최고의 만남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엘과 다윗에 만남 어린 다윗이 손자 사무엘을 만나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때 이 다윗은 온약을 전달받은 거예요 온약을 전달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죠 그리고 임금이 되어진 다음에 이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임금으로서 정치를 잘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원약을 깊이 심어준 결과 원약계와 이 성전 원약계에 모실 수 있는 성전 지을 수 있는 일을 이 다윗이 다 했어요 성전 지는 일은 아들 솔로몬대에서 했습니다만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 다윗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원약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역할을 이 사무엘이 한 거예요 역시 최고의 만남이죠 그리고 엘리아와 엘리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입니다 엘리아와 엘리사 두 사람 다 선지자인데요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어려운 때에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엘리아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였던 이 엘리사가 엘리아에게 스승 엘리아에게 구한 것이 뭔가 하면 갑절의 영감이에요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이것을 구했습니다 결국은 그 능력 가지고 엘리사도 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네엘과 친구들입니다 다네엘과 친구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요 영적으로는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영적으로는 전혀 잡히지 않은 영적인 포로는 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은 풀무웃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사자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다네엘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은 하나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만남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절대 변하지 않는 똑같은 믿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은 믿음 우리 사역자나 조장들 똑같은 믿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같은 신앙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초대교회에 만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보니까 보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만남이었어요 보금의 가치를 아는 이 성도들이 모여놓으니까 이제 그 언약 잡고 보금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흩어지면 그 보금을 전달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식구들도요 만남의 가치를 가치를 아는 그런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원 교회와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요 단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지역을 보금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과의 만남 또 사역자 조장들의 만남 이 가치가 정말 엄청나다 성경이 나오는 이런 인물들과의 만남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역자 조장의 모임이 또 입을 크게 열고 응답받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엘리아와 엘리사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붙잡은 엘리아와 엘리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열한기상 19장 14절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아와 엘리사는요 구약시대의 가장 악한 왕 이 아합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 이때 사역을 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아와 엘리사 가장 악한 왕 이 아합 왕 때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만 이들은요 오직 언약을 잡고 언약 안에서 승리했어요 언약을 놓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엘리아와 엘리사는 언약 안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엘리아가 붙잡은 언약이 뭔가 엘리아가 언약을 잡고 승리를 했는데요 엘리아는 호랩산에서 언약을 깨닫고 호랩산에서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아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군대를 보냈지만 이 엘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아는 광야로 도망갔죠 또 호랩산으로 도망간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엘리아가 엄청난 일을 하고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 때문에 도망을 가고 낙담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정도는 낙담했는가 하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버리고 또 성전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에 가담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아가 겁이 난 거예요 이 아합왕과 이세벨도 겁이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이 아합을 동조하는 그런 때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아는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한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차라리 이 이세벨에게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좋겠다 죽기를 간청했어요 그런데 6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강한 바람, 강한 바람 또 지진 지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아를 찾아라 선지자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엘리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7천 제자를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엘리아는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정도로 준비해 두셨는가니까 엘리아는 홀로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7천 배의 제자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몇 배요? 7천 명, 7천 배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지역을 살피고 있는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 한 사람만 세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숨겨 놓은 제자가 분명히 있어요 숨겨 놓은 구원받을 생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역을 살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역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 영적인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엘리사 같은 그런 중요한 제자 또 7천 명의 제자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모든 사역자 조장들도요 절대 나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응답 영적으로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요 엘리사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엘리사가 붙잡은 언약 엘리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를 했는데 같이 읽은 말씀 11기와 2장 9절에 보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 갑절의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11기와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기와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넘의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는요 마지막으로 스승 엘리아를 만났잖아요 이때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이면 다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의 갑절이면 자신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걸 알고요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획자 조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만 하면 우리는 지역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요 오력인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 능력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도단성 운동의 역사입니다 도단성 운동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지역에서 생명 살려는 일 지역을 복음하는 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아와 엘리사처럼요 원약 안에서 힘을 얻고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아와 엘리사가 누린 원약의 여정입니다 이 엘리아와 엘리사는요 원약의 여정을 누렸습니다 열행의 상 16장에서 19장을 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 다치던 그런 때였는데요 이 때에는 뭔가 하면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때였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랍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풍전 등화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런 때에 엘리아가 원약의 여정을 원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아의 원약의 여정이에요 이 엘리아가 갈멸사안에서요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엘리아의 갈멸사안 대결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흘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엘리아가 갈멸사안에서 대결했어요 그때 이 갈멸사안에서요 850명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멸사안의 대결은요 악령과 성령의 대결이죠 악령 아무리 역사를 해도요 성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흑암이 아무리 뒤덮여 있다고 할지라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흑암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아가 850대 1로 싸웠지만 엘리아가 승리했어요 여러분들도 지역이 있어요 아무리 흑암이 역사하고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무기와 영적인 힘을 받았어요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셨다니까요 그 권세 가지고요 현장에서 흑암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엘리아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열한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능력 그런 기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했고 열한기상 17장 7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가뭄대에 이 사르바 과부의 집에서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열한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죽은 아이를 기도로 살리는 그런 능력을 베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아는 열한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호랩산 체험을 했습니다 호랩산에서 이 엘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체험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칠천 제자와 엘리사를 이렇게 준비한 사실을 깨닫고 또 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아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최고위의 제자를 남겼어요 제자 중인 제자, 선지자 엘리사를 남겼고요 또 오바다를 이렇게 제자로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오바다 같은 경우에는요 아하베 신하잖아요 아하베 신하이면서도요 백 명의 선자를 숨겨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최고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엘리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아와 똑같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졌는데 엘리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엘리사가 엘리아의 제자로 결단한 것이에요 제자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제자는 결단에서부터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지역을 보험할 수 있도록 제자로 세워주셨다 믿음 가지고요 결단하면서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언약을 잡고 제자로 결단하면서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이것은 이 엘리사가 이미 미래를 내다본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엄청난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닫힐 것을 내다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어느 정도로 어려웠습니까? 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요 완전히 성을 포위해버렸어요 포위해버렸어요 이 도단성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영적인 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사익자 조장들도 우린 영안을 가지고요 뭘 내다봐야 합니까? 미래 하나님은 미래 문제를 이미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게 되어지게 되면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영적인 문제, 어둠이 닥친다고 할지라도요 언약을 잡은 여러분들 때문에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나타난 능력을 보세요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가만히 보면요 엘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그대로 이 엘리사에게도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개와 4장 1절에 7절에 보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던 과부의 집이에요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하게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그릇이 모자라서 이웃집에 전부 그릇을 모아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차고 넘쳤고 그 어려운 때에 그 기름을 팔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개와 4장 8절에서 37절에 보니까요 무자하던 자식이 없었던 이 순엠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또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11개와 4장 38절에서 44절에 보니까 흉년의 때예요 국과 음식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요 또 11개와 5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문둥병 걸렸던 이 남한 장군에게서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이 씻기움을 받는 그런 능력을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온약의 요정을 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11개와 6장 8절에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랍나라와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아랍나라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11개와 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 아람 군대 움직이는 것 세밀하게 알고 방비해 나가자 결국은 아랍나라가 쳐들어왔어요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사환 청년이 엘리사에게 복을 했어요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엘리사에게 복을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해달라 했더니만 청년이 보니까 어떤 현상이 보여졌습니까? 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탄 그런 천군 천사들이 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그 둘러싸서 포위했던 아람 군대들이 전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앞을 못 본 거예요 군대가 앞을 못 보면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아무리 훈련된 군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많은 군대라고 할지라도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엘리사를 잡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오히려 이 아람 군대가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엘리사는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지역의 흑암 꺾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문제, 사건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 조장들 바로 이 엘리아와 엘리사가 이 원약의 여정을 누린 것처럼 나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사역자 조장들의 하루의 모든 여정도 바로 나의 삶이 원약의 여정인 걸 기억을 하시고요 엘리아와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아와 엘리사가 남긴 인생 작품입니다 엘리아와 엘리사는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11개 2장 11절 말씀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아가 승천했어요 엘리아가 승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시는 그런 엄청난 응답 축박을 받게 되어졌죠 이때 엘리아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대로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힘 있게 되어줬죠 엘리아가 남긴 인생 작품이 없니까? 엘리아가 남긴 인생 작품 작품 중의 작품은 100명의 선자를 이렇게 숨겨준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오바다라는 중직자 이것이 엘리아가 남긴 인생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런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자 엘리사가 남긴 인생 작품이 없니까? 엘리사도요 엘리아 못지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또 작품을 남겼습니다 나라와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을 했습니다 도단성 운동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칠천 제자와 함께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되어줬습니다 도단성 운동 본격적인 칠천 제자 본격적인 칠천 제자와 함께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엘리아와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육신적인 생각 같았으면 엘리아, 엘리사,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견뎌내면서 승리할 수 있었겠어요? 엘리아는 오히려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사역자, 조장이 사역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일, 본당 헌당과 교회부응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믿음 가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교회 일, 본당 헌당, 교회부응 이 일에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엘리아와 엘리사처럼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의 별명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별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별명 이 별명은 그들의 사역과 연관되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가 남길 작품을 위해서 내가 남길 이 작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도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별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다가 가야 할까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별명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영적인 별명들이 나옵니다 로마 복마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이들은 전부 별명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동력자 역할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식주인의 역할을 했어요 제각기의 그 역할이 하나로 뭉쳐져서 로마 복마라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곱 별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상은 하면 어떤 정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과 같은 그런 하나의 별명이 주어지고 그 별명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면 계약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면 계약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확실하다면 이런 별명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핍박 때문에 도망가던 엘리아와 같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요 문제와 사건만 생기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엘리아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만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었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엘리아와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사역자 조장들의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선자의 사명을 감당한 엘리아와 엘리사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이때에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도 엘리아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하옵소서 그 힘과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현장에 응답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의 생업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로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사역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교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에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엘리아와 엘리사처럼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사역자 조장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